시사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강호진 센터장 그리고 현덕규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 2부의 주제는요. 장군님 동상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조금 이상하게 들리기도 하는데 장군님 동상 하니까 홍범도 장군의 동상 흉상과 관련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분이 대표적인 거고 다른 분들의 이름들도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연일 또 찬반 의견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두 분 홍범도 장군 우리 국사교과서에서 다 나왔던 분들이라서 공부 잘하셨잖아요.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저는 공부는 못했는데 개인적으로 블라디보스톡 위에 우수리스크가 있고 거기에 조사로 갔다가 그런데 마침 홍범도 장군하고 안중근 의사 같은 관련된 분들이 비석이 있어서 한번 참배한 적이 있고 홍범도 장군을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무시하고 기억 못하는 사람은 없죠. 그렇죠. 독립운동사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두 갈식으로 갈까요? 많이 더 알게 되셨으니까 이거 저 이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변호사님. 저는 사실은 2018년에 육사교정의 흉상을 만들 때 조금 더 신중했어야 된다. 신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공감을 많이 얻어서 이런 논란이 나오지 않도록 해서 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은 남지만 지금 있는 그 흉상을 철거한다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청구의 어떤 대안으로 독립기념관에 모신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얘기가 독립기념관에도 기존의 어떤 다 전시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수장고에 보관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사실 정말 저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장고는 다른 말로 하면 창고가 되는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 이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바는 알려지지 않았었고요. 물론 이제 뭐 그 있었네 없었네 얘기들은 있었는데 가장 마지막에 나온 것이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생각해보자라는 말까지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입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짐작하는 것은 국방부의 입장으로 정부의 입장을 갖다가 좀 추론해 볼 수밖에 없는 건데 국방부의 입장은 공산주의 이력이 있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육사에 설치해 기념한 것은 육사의 정체성을 고려할 때 적절치 않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그 잣대를 기준하면 육사에는 제가 가보지 못했지만 남노당 당시 수계였던 박정희 전 대통령 이 사람이 직접 쓴 친필 휘호가 있거든요. 휘호를 쓴 동상도 있어요. 같이 함께 철거해야죠. 그러면 수계보다는 당원이었죠. 사형선거 받았습니다. 사형선거 받다가 어쨌든 군인들이 구출해 줬는데 결론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 휘호가 새겨진 계속 함께 철거하면 동의하겠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마땅한 기준이 없어 보는 거죠. 사실은 저는 그것도 당연히 그렇게 해서 철거한다는 것도 저는 반대고요. 또 그런 차원에서 홍범도 장군의 입장에서 그러면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말년이 중요하다.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데 하지만 과연 홍범도 장군의 입장에서 소련공산당에 입장한 그 내용이 정말 이분의 어떤 사회적 활동 역사적 의미에서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는가 그 소련치에 있는 카자흐스탄 지금은 독립되어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소련의 일부였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하나의 어떤 어쩔 수 없는 국민으로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상황에서 가입은 했겠지만 그게 과연 그 사람의 일생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부분인가 그걸로 열심히 레닌과 스탈린을 찬양하고 이렇게 동산주의 활동을 열심히 했다 그러면 그건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념을 떠나자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념적인 측면으로 보더라도 과연 정말 군대의 어떤 지휘관으로서 전투에 참여해서 했는지 이런 부분도 명확한 부분이 없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보다는 그 당시 1920년이 어떤 때입니까? 1919년에 3.1운동 정말 비폭력 운동으로서 이랬던 것이 꺾이고 우리도 뭔가 총 들고서 한번 싸워봐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그 의의를 가지고 정말 만주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항일운동을 하고 그 당시 우리 민족에게 대승해졌던 어느 만큼 알리는지는 몰라도 승전보를 알려줘서 독립에 대했던 희망 이런 걸 불러준 그런 정말 위대한 업적을 잃은 장군 아니겠습니까? 이걸 봐야죠. 이걸 놓치고 공산당 입당 이걸 보인다는 것은 저는 지금 사실 우리 당의 어떤 의원님도 그런 주장을 하고 계신다면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 의원님이요? 갑자기 이 시기에 갑자기 홍봉도 장군 흉상 이전이 왜 나왔을까 상당히 오히려 의아한 상황입니다. 왜?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8.15 경축사의 뜻이 있다고 보고 8.15 경축사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해방된 그 뜻을 기르고 함께 그 정신을 이어가자 하셔야 되는데 저는 그 시기 이후부터 오히려 그 경축사부터가 사실은 일본은 꼭 나쁘다고 볼 건 아니지만 항일 정신을 해방의 정신을 이어가자는 단 하나 없었거든요. 그때부터 뭔가 제가 보기에는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하면서 모든 사회적인 언어가 바뀌고 심지어 예산도 몇 년 예산을 잘 보시면 사회적 혁신 플랫폼 이런 단어가 들어가는 예산들이 되게 많이 깎였거든요. 사회자들한테 깎일 리가 있습니까? 그런 리가 있어요. 잠깐 얘기를 듣고 그래서 저는 이 타임에 갑자기 또 소위 말하는 극우 세력 분들의 논리를 대통령과 정부가 강조해서 나라를 끌고 가는 것은 오히려 사회통합적 관점에서는 좋지 않은 게 아닌가라고 상당히 우려가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8.15 광복이 정말 대단한 어떤 정말 광복이죠. 빛을 되찾으면 하지만 우리의 어떤 실력과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낸 건 아니잖아요. 만으로만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후에 또 한 5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실은 어떤 우리 역사에 정말 씻을 수 없는 동족상자의 비극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들은 그게 결국 민족을 통일시키고 하나의 불가피한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지만 저는 절대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때 만일에 전쟁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남북한의 관계가 그 이후에 이렇게까지 경직되고 그러지도 않았을 텐데 그건 정말 민족적 어떤 죄악이죠. 남침을 벌인 김일성 정권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동안의 과거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한 평가가 좀 너무 미진한 것 같아서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무게중심을 제대로 잡고 싶다라고 해서 그 표현이 이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한 부분은 있는 것 같고 저는 그게 틀렸다고 보지는 않아요. 다만 대통령이 그 말을 했다고 해서 육사나 이런 데서 마치 이제 어떤 그런 것들을 대통령의 의중이 마치 반영된 것처럼 이렇게 이런 얘기들을 꺼내는 거는 저는 참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홍범도 장군하고 북한 정권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관계가 없어요. 글쎄요. 이렇게 되면 제가 아까 센터장님께 좀 여쭤봤던 게 이게 목적이 뭐냐라고 여쭤봤던 게 그냥 신념 때문에 이러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정치권에서는 정치권은 모든 걸 다 총선에 결부시키잖아요. 이거 총선용으로 지금 집토끼 잡기 위한 방법이다라는 얘기도 나오던데 저는 처음에는 윤석열 정부의 흐름은 총선에서 어쨌든 이겨야 되거든요. 국민의힘이. 총선용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대통령 개인의 신념이 신념입니까? 신념이 지금 각 정책 분야에 펼쳐지는 과정으로 보는 겁니다. 국민의힘과 무관하게. 되게 강조하시는 분이시고 실제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확고한 뭐랄까 본인만의 엄청난 사상이 있고 이거를 전 국민들이 받쳐주기를 바라는 듯한 느낌을 계속 받았습니다. 변호사님의 신념으로 보세요. 저는 총선 대응일 수도 있고 신념으로 수도 있는데 그만큼 어쨌든 과거 정부에서 어떤 이념 대립의 한반도의 현재 상황을 너무 이렇게 불분명하게 만든 것을 다시 좀 클리어하게 만들겠다 하는 그거는 저는 이념일 수도 있고 총선 대책일 수도 있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육사에서 제기된 홍공도 장군의 이익은 그런 차원에서 보더라도 이거는 패착이에요. 좀 손을 넘었다. 총선에서 이슈가 되면 우리 당이 이건 불리한 이슈입니다. 불리한 이슈에도 불구하는 이유는 저는 총선 전략이 아니라 본인의 신념을 사회적으로 전파하는 과정인 거죠. 사실은 대통령의 신념하고도 관계없이 밑에 사람들이 한 건데 물론 대통령하고 교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제가 볼 때 대통령이 얘기했던 이념에 관련된 분명하게 이념에 중요하다. 나라의 정체성을 갖는데 그런 차원에서 볼 때라도 이거는 지나친 접근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 건을 보면서 생각이 난 게 4.3에 대한 해석 4.3이 지금 가고 있는 방향도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공산주의 4.3과 관련해서 얘기가 참 많이 나왔던 분야가 4.3 아니었겠습니까? 4.3은 영향을 안 받겠습니까? 일단은 4.3 중앙위원 재위축되셨는지 확인은 못해봤지만 중앙위원이 국회 투창부까지 마무리가 될 거고 그중에 결국은 추가 진상조사안이 구성이 될 건데 아마 그 추가 진상조사 관련해서 심의나 논의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사회주의 공산주의 관련된 여러 해석상의 논란을 두고 아마 좀 다툼이 있지 않을 건가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저희가 이 공간에서 사실 4.3과 관련된 얘기 여러 차례 있었지만 대부분의 공통적인 생각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물론 정부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으나 대세는 이미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방향에서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갑자기 홍범도 장군이나 이런 얘기들 나오는 거 보면 이것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나오거든요. 물론 그런 차원에서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보고 안 밝혀진 어떤 사료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노력은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없는 사실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것이고요. 추측으로 또 단정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어떤 보수적인 시각에서 보는 기존의 4.3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에 남두당 제주도당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아니면 남두당 자체의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조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시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긴 있을 텐데 사실은 역시 사료의 문제고 연구의 문제거든요. 팩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새로운 사실이 있으면 더 밝혀질 것이고 없으면 없는 대로 기존의 어떤 부분들이 다시 확인될 거고 그럴 겁니다. 우려가 현실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는 홍범도 장군의 논란과 관련해서 혹시나 제주 4.3까지도 앞으로 이념 논쟁에 휩쓸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을 해봤었는데 그런 일 없도록 그리고 위원께서 잘해 주시리라 믿으면서 저희는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사전망대 강호진 센터장 현덕규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